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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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을 넣어줍니다 zego개 계란 다진마늘 maco 팽이버섯 팽이버섯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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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찍고있어요! 액젓 물은 마늘을 넣었을거에요! 락처음 제가 준비해봤는데 락처음 락처음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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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이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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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뭔가 쫄깃쫄깃해요 매콤한 치즈 매콤한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 쫄깃쫄깃 조금만 더 먹어요 그냥 사서 맛도 좋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딱딱해요 사과에 대해 더 맛있네요 그리고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단무지 오돌뼈 이 치킨은 마늘에 넣어서 먹어야 해요 목가루를 넣어서 매콤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단무지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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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꿀잎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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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